누군가에게 버려진 듯 보이는 이 차는 22년 된 350만원짜리 낡은 차입니다. 이 낡은 차를 캠핑카로 개조하고 세상의 모든 길을 향해 떠난 한 부부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은 세상을 집삼아 자유롭게 떠들며 수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년 동안 저희 차를 가지고 세계일주를 다니고 온 그리고 유튜브 채널 방바닥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령,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00만원짜리 20년 된 캠핑카 사진을 저도 봤는데 상세가 정말 싫어하던데 어떻게 그걸 수리하고 개조하셔서 세계여행을 다닐 생각을 하셨나요? 애초에 세계여행을 계획할 때요. 오토바이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앞만 봐도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차로 가야겠다. 그때 마침 이 차박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생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가지고 여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저희가 캠핑카까지 직접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차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스타나라라는 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원짜리 굉장히 고물차인데 그 차가 굉장히 공간이 잘 나와요. 실내 공간이. 같은 본고 차량이긴 해도 스타렉스보다 훨씬 공간이 잘 나오는 전륜구동이고 높이가 잘 나오고 또 벤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점이 있는 차량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여행하게 됐습니다. 비싼 차량도 있는데 300만원짜리 부식도 막 이랬잖아요. 겁나진 않으셨어요? 겁났어? 조금 걱정은 됐지. 근데 이제 싹 고치고 나서는 고치고 나서도 걱정은 됐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사실 옛날 기계식 차량이 고장 날 게 없어요. 실제로 여행 다니면서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데 지나갈 때는 좀 이제 차에 대한 믿음도 서로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살짝 부족하긴 했는데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 고원 이런 데도 정말 무사히 잘 다녀왔고 쭉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믿음이 쫙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1원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1원부터 10까지 대부분의 가정을 2분이사 해내셨는데 원래 이런 일에 종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고 아내는 이제 또 가게를 운영했었고 전혀 이런 쪽 일은 안 했었고 지금도 뭐 자르고 만지고 전기 이런 거 전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캠핑 차박을 처음에 갤로퍼라는 차로 차박을 하면서 실내를 꾸미는데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차박 세팅을 하면 일반인도 할 수가 있대요. 그건 뭐 자르고 붙이고가 아니고 사이즈에 맞게 주문을 한 다음에 나사 돌려서 조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갤로퍼 차량을 그렇게 차박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그걸로 똑같이 또 한 번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턴을 사가지고 저희가 설계도 하고 목공하는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가 쫙 꾸민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차차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니까 그냥 하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여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옆에서 도와주실 때 어떠셨어요? 막상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도와주진 못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아내가 차 만들면서 예를 들어 스웨이드 천을 실내에 쫙 붙인다든지 아니면 페인트로 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했죠.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내 설계를 할 때 또 이 침상 부분을 의자 형식으로 해서 편히 앉으면서 공간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또 아이디어도 내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자군격으로 캠핑카로 개조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전기 공사하는 거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할 수 없는 거여서 남한테 맡겼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또 가장 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캠핑카 구변하는 거 그 과정도 이제 좀 구변 요건에 맞춰서 만드는 거 그런 걸 기획하고 설계해서 만드는 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캠핑카를 다시 만든다면 어떤 차종으로 어떤 걸 더 보강해서 만들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또 이 차로 할 겁니다. 실내 세팅도 똑같아요. 저희는 정말 지금 저희 이스타나의 저희는 이제 방스타라고 부르는데 저희 방스타의 그 실내 세팅은 정말 세계일 줄 아는데 가장 완벽한 세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치지 않고 편히 여행 다닐 수 있었고 그래서 세계일 줄 한다고 하면 그대로 똑같은 차에 똑같은 세팅을 할 거고 그게 아니고 국내에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를 위해서 하라고 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남을 위해서 만들어주라고 하면 뭐 스타렉스나 루노 마스터 이런 좀 범용적인 차를 가지고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캠핑카는 공간이 매우 협조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건 꼭 넣어라 또는 이런 건 피해라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여행 갔다 오고 하면서 제일 유용하고 항상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실링팬 습기 조절도 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음식하고 하면 냄새도 빨주고 해서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거실이 있었기 때문에 친상 부분을 좀 높여서 수납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람이 집에서 쉴 때 아무리 침대가 편해도 잠잘 때 외에는 침대 위에 앉아있지 않잖아요. 거실에 항상 앉아있고 생활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 안에 거실 부분을 굉장히 크게 편하게 만들어놓은 게 정말 좋았던 점입니다. 바다 캠핑카로 세계여행을 최초에 제안하신 분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세요? 그건 이제 저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타지키스탄에 있는 파미르 고원에 많이 가세요. 거기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평균 고도가 4,100m인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오토바이 타고 가신 분들 사진을 많이 봤었는데 정말 너무 전혀 다른 세상 지구의 그 날것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저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저기까지 가는 김에 유럽도 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쭉 가면 어떨까 하면서 세계여행을 꿈꾸게 됐습니다. 유튜브 방바닥TV를 운영하시면서 여행 스토리로 공개하셨는데 방송에서 차마 공개하기 어려웠던 에피소드 몇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이게 차마 공개하기 어려웠던 거라기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를 왜 둘은 안 싸워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도 평범한 부부고 여느 부부와 똑같이 티격태격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싸우는 순간에 카메라를 켜고 잠깐만, 잠깐만 카메라 켜고 다시, 다시 그걸 왜 그랬어? 이거 정말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싸울 때 촬영을 하는 거고 보통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왜 정말 인연을 다니면서 싸우질 않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튼 방송에는 나간 적이 없으니까 방송에 보여지지 않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저희도 가끔 싸운다. 그리고 짜증도 내고 그렇습니다. 인종차별 이슈가 많은데 그렇게 경험을 하신 적은 따로 없으세요? 크게 느낀 거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로코에서 한번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경찰을 만난 적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당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의 차이고 서로 이해의 부족인데 그걸 굳이 인종차별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유튜버나 유튜버나 매스미디어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옛날에 백인들 보면 다 양키양키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모르고 그냥 백인은 다 미국인인지 알고 양키양키 했던 건데 그 소리를 들은 프랑스인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며 그렇듯이 이제 아직도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동양인이라고는 중국인밖에 못 보신 분들이 우리를 보고 니하오 니하오 이러는 거 칭칭총 뭐 그러는 게 그냥 그게 뭐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이해의 부족이고 서로 모르는 거지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곳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은 마을에 우리가 배고파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정말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마을에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알려진 거고 어쩌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가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도 위상이 높아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다니면서 인종차별 뭐 그런 거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관광객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아가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뭐 할렘가를 간다든지 조금 이렇게 위험한 동네 혹은 좀 못 배우신 분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해놓고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막 일반화시키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K-POP 문화의 위상을 느꼈던 적은 있으세요? 출입회에서 만났던 그 루마니아 친구들 집에 갈 때 이제 딸 선물을 뭐로 사갈까 했는데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BTS 피규어로 사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딜 가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때는 그 스케이드 게임 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봤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좀 많았죠. 그리고 이 세계 어디 가나 주말이 되면 광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대부분은 K-POP이 흘러나옵니다. 또 근데 K-POP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모여서 나와서 춤을 추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되게 자주 볼 수 있고 요새 그 유럽에 한다 하는 레스토랑의 조건이 김치 소스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보면은 요리판에 항상 뭐 김치 소스를 얹은 리조뜨 그런 것도 많이 팔고 그래서 정말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를 여행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국가는 어디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어느 한 날을 꼽기 힘든 게 각각의 다 특색이 있고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를 꼽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반대로 가장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국가와 그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좋지 않았다기보다 조금 이제 기대치보다 실망이었던 데가 페루였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미 여행이라고 하면 페루를 꼽잖아요. 나스카 문명이라든지 마추피추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마추피추도 좀 이렇게 과장된 면이 있는 곳이고 마야 문명을 대표하지도 않고 정말 작은 마을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막 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는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페루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앞에 택시에서 장애인분이 내리고 있어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그 길거리에서 계속 빵빵거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광한다고 걸어 다니는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좀 실망이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년 동안 여행 경비가 꽤 나왔을 것 같은데 2년간의 경비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저희가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유럽까지만 그냥 러프하게 한 달에 한 350에서 300, 뭐 2, 30 그 사이 다시 세계여행은 가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세계여행이라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여행하면서 대도시는 차를 가져가지 않은 곳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곳은 비행기 타고 갈 계획으로 몇 군데 남겨놓은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는 다시 한 번 이제 차로 좀 오래 다녀오고 싶은 계획이 좀 있죠. 네. 그러면 아까는 다 좋았다 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도시가 미국이랑 캐나다란 말이에요? 여행을 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국이 정말 도로 여건도 너무 좋고 그 미국이란 땅 자체가 워낙 크고 볼 것이 많고 하니까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인프라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2년간 해외에 계시는 동안 한국은 차박금지법이 생겼는데 네. 한국에서 차박을 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 돌아와서는 이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차박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단호하게 찬성. 아 그 막 주차장에서 그 막 알받기하고 막 너무 좀 안 좋은 문화인 것 같고 무질서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법까지 생겨났으니까 국민들이 여가를 잘 누릴 수 있게 숨통을 틀 수 있게 그런 걸 법적으로 좀 제도화해서 그런 공간이라든지 차라리 돈을 조금 받고라도 잘 관리하면서 유지 보수하고 제공하는 그런 게 낫다고 봅니다. 저희도 앞으로 캠핑카를 개조해서 단위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개조하는 거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래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앞으로 두 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예. 저희는 일단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저희가 살 집을 짓고 좀 멋을 부려서 얘기하자면 세계여행을 쭉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여행을 다녔잖아요. 내 안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뭐 그동안 이제 못 읽었던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좀 많이 보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관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달그락TV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행의 설렘이 남아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